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했던 얼찌, 키 리졸브, 그리고 독수리 훈련 같은 이런 한미연합훈련을 하반기부터는 부활하기로 했습니다. 3대 한미연합훈련이란 키 리졸브와 독수리 얼찌 프리듬 가디언 훈련인데 이 가운데 얼찌 프리듬 가디언의 명칭을 먼저 바꾸고 다음달 야외기동훈련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문재인과 김정은이 9.19 남북군사합의위에 폐지됐던 이 훈련들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부활하게 됨에 따라서 이제 제대로 된 안보태세가 갖춰질 것이다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9.19 남북합의서는 우리 안보를 스스로 포기했다 할 정도로 아주 굴욕적인 합의였습니다. 우리 GP를 스스로 폭파하고 우리 연공에 대해서 우리 비행기가 날지 못하도록 그렇게 비행검지 구역을 설정해놓고 또 이 한강과 같은 중요한 경비를 봐야 되는 지역에 철책선을 걷어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제대로 군사적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태세를 마련하지 못했던 상황들 거기다가 훈련까지 하지 않았으니까 아주 형편없는 군대 상황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집니다. 무엇보다도 주한미군에서 먼저 이렇게 컴퓨터 게임과 같은 상황을 언제까지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렇게 반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훈련 대신에 도상훈련을 하니까 이게 게임과 같은 상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에서 먼저 반발이 나왔지만 한국은 껌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보니까 이렇게 3대 핵심 한미연합훈련을 하반기부터는 부활하기로 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정권교체가 얼마나 큰 일인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미 양국은 오는 8월 21일부터 9월 1일까지 실시하는 연합훈련의 명칭을 바꾸고 야외기동훈련도 실시할 것이라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새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한미 전국급 연합연습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와 관련해서는 한미가 현재 협의 중이고 결정이 되면 발표하겠다. 이날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의 새 명칭이 사실상 결정됐다는 것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동안 얼치프리듬가디언 훈련 명칭을 얼치프리듬실드로 바꾸고 야외기동훈련도 한다 하는데 잠정 합의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폐지했던 얼치프리듬가디언의 마지막 글자를 실드로 바꿨지만 그대로 계승한 것이라면서 동맹이라는 용어를 포함하거나 기존에 얼치프리듬가디언 명칭을 그대로 쓰는 방안 등도 고련됐지만 최종적으로는 얼치프리듬실드가 적합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의 새로운 이름으로 UFS, 얼치프리듬실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얼치프리듬실드, UFS의 이전 명칭인 UFG는 3대 한미연합훈련 가운데 핵심으로 꼽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2018년 4월에 판문점의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북한과 비핵화 대화에 추력한다면서 같은 해 9월에 남북군사 합의를 하면서 사실상 폐지가 됐습니다. 이듬해는 매년 3월 전후에서 실시했던 키 리졸브 훈련과 그리고 FE훈련, 즉 독수리 훈련이죠. 독수리 훈련도 폐지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후에 한미연합훈련 등에 동원하는 부대와 일정을 대폭 축소하고 야외 기동훈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동훈련도 하지 않고 연합훈련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훈련 없는 군대가 군대인가? 그러니까 우리 군의 사기나 전투력 재화가 눈에 보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판문점 쪽에서 저쪽 상대방에서 우리 쪽에 사기를 했는데 그것도 고사총으로 사기를 했는데 즉각 대응도 하지 않고 상부에 보고를 해가지고 대응을 해야 됩니까? 하고 묻고 묻고 올라가서 나중에 대응하라 이렇게 나왔을 때는 수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훈련을 지시를 받고 사기를 하다 보니까 무기가 고장이 나있어서 사격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방아쇠를 당기면 놀이쇠가 탁 치가지고 그래서 이게 점화가 되는데 이 놀이쇠가 치는 그 부분 공이가 깨져있어가지고 고장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DMZ에 있는 최전방의 GP에 있는 우리 무기까지 고장난 줄 모르고 있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군 사기가 해야 했는가를 잘 알 수가 있고 그동안 군에서 여러가지 사고가 나온 것도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군 사병들에게 휴대전화를 보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휴대전화 가지고 안에서 도박을 하거나 또는 이미 알려진 것처럼 N번방 이런 것도 내부반 안에서 만들었던 걸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N번방의 핵심 용의자가 온 데 한 사람은 육군 1병이었는데 육군 1병이 내부반 안에서 그걸 전달받고 밖으로 보내고 이런 걸 해왔다 하는 걸 보면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훈련을 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군 사기 저하 그리고 전투력 약화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달에는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로는 훈련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의 소규모 연합 지휘소 훈련만 이루어졌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는 훈련 또는 반쪽짜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2017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것이다 하는 징조는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회담 후에 공동생명을 통해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서 한미연합훈련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는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미는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8월 실시하는 한미연합훈련 중에 야외기동훈련의 범위를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군 전략자선의 한반도 전개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정부 소식동은 연대급 이상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은 적어도 반년 이상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도 규모가 커지는 않더라도 야외기동훈련을 한다는 자체가 전국급 연합훈련이 순차적으로 부활한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달라진 대북기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군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한미가 그동안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만 진행해왔던 연합훈련을 야외기동훈련까지 병행하면서 검토하는 것도 훈련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동시에 7차 핵실험이 임박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춰서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다지겠다는 아주 상징적인 조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가칭 UFS, 얼지 프리듬 쉴드 훈련은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1부 훈련을 하게 되고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2부 훈련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보다 앞서서 8월 16일부터는 19일까지 사전연습기획인 위기관리참모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미 간의 제대로 된 공조가 이루어지게 되고 훈련을 통해서 전투력을 배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제대로 된 나라가 되지. 문재인 정권에서 훈련하지 않는 부대, 오로지 우리 쪽에 넘어오는 북한군, 북한 의민까지도 도리어 추방해버리는 이런 상황들. 그러다 보니까 군의 주적 개념이 없어지고 도대체 우리의 주적이 누구지 하는 상황들. 그러니까 전방에 가면 지금 훈련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군에서도 인권이라고 해서 제대로 훈련과 교육을 시키기가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권으로서서 군 사기가 많이 떨어졌고 전투력이 약화됐다는 건데 앞으로 한미훈련 회복을 시작으로 부활을 시작으로 군의 전투력과 그리고 사기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앙인 정권 브 appoint진 정권, 여러분 intake means 이 양 overd strange 성사기 etiqu가